자 갑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카노트라는 영어 단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칸벌지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 요거 두개 나머지는 수능 영어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특강도 가능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 알겠지 자 2개 단어 볼까요 근데 이 단어는 이제 보시면은 접도할 때 끊을게 그쵸 됐죠 근데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야 노트 노트 내가 이제 필기를 해서 필기 필기 필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메가스터디 라고 필기 할 거야 어떻게 여기 필기를 해서 메가스터디 라고 그런데 칸 이란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함께 같이 여러 개 어 여러 개의 뜻이 이 메가스터디 안에 있어 자 어떤 거냐면요 자 볼까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나 학원 메가스터디 다녀 나 그랬어 나 학원 메가스터디 다녀 그러면 이 메가스터디 안에는 여러 개의 뜻이 같이 있어 첫 번째 좋은 시설 좋은 강사진 최고의 합격 진학률 나 거기다 요 아 얘는 부심이 있는 거야 그게 카노트야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안에 라는 안에 여러 개의 뜻이 다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작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어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는 인플라이즈 인플라이즈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이런 뉘앙스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내가 왜 가르쳐 주냐면 잘 봐 디노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어 이게 왠지 저 반대일 것 같아 아니 얘도 강조야 강조야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메가스터디야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떡볶이집 어디 있덩 딱 그랬어 근데 피디님 거기 메가스터디 옆에 있어 딱 그랬어 그럼 이때 메가스터디 뭡니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은 최고의 진학일을 가진 그 학원 바로 옆에 떡볶이가 있어 그런 거 아니죠 메가스터디 옆에 떡볶이집 있잖아 그거야 이거는 얘는 완전히 이거 그냥 그 요것만 강조 이거 자체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리키다 나타내다 뭐라고 하느냐 시작 가리키다 나타내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헷갈릴 때는 인디케이터랑 거의 같은 단어예요 요거랑 좀 섞어놓으면 되죠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굳이 또 우리나라 말 표현을 정확한다면 얘는 명시하다 딱 명시하다 얘는 뭐냐면 함의하다 함축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함의하다 명시하다 됐나요 고급스러운 한국말 표현을 좀 해본 거야 그렇죠 영어로는 인디케이트 헷갈리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야 너 학원 어디 다녀 나 메가스터디 다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 신용료 메가스터디 가노트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야 떡볶이집 어딨어 야 메가스터디 옆에 있어 메가스터디 그냥 메가스터디야 그냥 어떤 의미를 한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를 말이야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거 시작 인디케이트 영어로 이해하려면 어 디노트 인디케이트 또는 뭐가 돼 시작 가리키다 나타내다 즉시하다 명시하다 이렇게 얘는 뭐 함의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됐나요 좋아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캄블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영어로 뭐냐면 접두어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함 모집 공동 함께 같이 여러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함 모집 집자를 살려주면 집중하다 집중하다 그래서 집중하다 가능하고 또는 뭐야 몰려들다 몰려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몰려들었어 영어로는 meet 만나다 한쪽에 집중하다 몰려들다 만나다 그 만나대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저 단어 자체를 외울 땐 어떻게 외우느냐 저 단어를 먼저 외우지 말고 diverg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를 먼저 외우는 게 좋아 얘는 우리나라 말로 갈라 지다 그러면 di가 분리죠 분리 분리되는 거야 갈라 치 치다 이렇게 diverge 갈라 치다 이렇게 얘를 먼저 외워야 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분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칸은 함께니까 뭐가 돼 시작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몰려들다 또는 뭐가 돼 집중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만나다 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만나다 왜 서로 몰려들다가 이렇게 점과 점이 만나겠죠 됐습니까 헷갈린 그럼 선생님 이 단어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갈라지면 여러 개가 되겠죠 diverse gs 사운드 변형법이 꼭 들어야 돼 얘는 다양한 갈라지니까 다양하게 되죠 diversity 하면 다양성이죠 diverse diverse 뜻이 뭐가 돼 시작 다양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diverse diverse 뜻이 뭐가 돼 다양한 다양하게 해서 갈라지다 diverse g 갈라지다 g converge 뜻이 뭐가 돼 시작 집중하다 몰려들다 헷갈리지 말할 단어들까지 해줘서 수능단어 합쳐서 수능단어 사관경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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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단어 사관경식 수능단어 됐나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카노트는 뭐라고 노트 내가 메가스터디 라고 했어 그 메가스터디야 내가 메가스터디는요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 최고의 지장률 메가스터디 칸독트 그게 뭐야 시작 카노트 뜻이 뭐가 돼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근데 디노트는 뭐라고 야 메가스터디 옆에 떡볶이지 마 그 메가스터디야 그냥 뜻이 뭐야 시작 명시하다 딱 나타내다 가리키다 인디케이트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버스 하면 뭐가 돼 다이버스 디버스 하면 다양한 디버스의 뜻이 뭐야 시작 갈라지다 갈라지지다 캄버스의 뜻은 뭐야 시작 몰려들다 집중하다 만나다 자 함께 같이 열어 회암 집 꼭 기억해야 돼 접도연습 꼭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았던 자 반복 들어갑니다 예 알겠지 알겠지 음 좋았던 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집중하다 집중하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됐나요 좋았던 계단 5 5 5 6 6 7 7 7 9 9 10 12 15 15